사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원하시고 또 잘하고 싶어 하시는 구간, 아무래도 릴리즈, 팔로우스루 구간이 아닐까 싶어요. 근데 지금까지 레슨에서도 내가 던져지지 않는 이유를 찾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. 아무래도 스윙이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던져지지 않는 이유, 릴리즈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만드는 동작이 아니거든요. 스윙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져 오는 동작에서 릴리즈가 되는 건데, 막힘이 생기게 된다면 릴리즈도 될 수가 없겠죠. 근데 이제 릴리즈가 잘 되지 않는 분들, 그리고 팔로우스루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제가 한번 동작으로 설명을 드릴게요. 어때 보이시나요? 꽉 막혀 보이는데요. 많이 막혀 보이는데,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헤드를 던져야 된다, 릴리즈 해야 된다 이게 말 그대로 헤드를 휘두르면서 이렇게 놔줄 수 있어야 돼요. 보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, 릴리즈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끝까지 클럽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한마디로 릴리즈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막힘, 막힘 때문도 있지만, 또 잘 휘두르지 못하고 계속 클럽을 붙잡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오늘 릴리즈 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립 끝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립 끝이 계속 우리가 클럽을 붙잡고 가게 된다면요. 사실 이게 제가 최대한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해볼게요. 슬로우 모션으로 해보면, 계속 클럽을 붙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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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. 이런 식으로요. 그러면 거의 이제 열려 막기가 쉽거든요. 근데 여기서 지금 동작을 보시면, 그립 끝이 몸 밖으로 나가 있어요. 이건 이제 정말 그 슬로우 카메라로 찍어보시면 훨씬 더 잘 아실 수가 있는데, 이렇게 그립 끝이 몸 밖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공간이 또 많이 나오게 돼요.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? 또 막힘이 생기기 때문에 당겨지게 되죠. 당겨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시는 치킨이 그 동작으로 이어지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그립 끝의 방향이 일단 몸 밖으로 너무 향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릴리즐 구간에서는 그립 끝이 몸 밖으로 있는 게 아니라, 제가 한번 한 손으로 잡고 보여드릴게요. 지금은 이렇게 몸 밖에 있어요. 근데 그립 끝을 몸 안쪽을 향하도록 돌려볼게요. 그러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, 훨씬 팔로스루가 길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위치에서는 그립 끝이 몸 쪽을 향하면서 헤드가 이렇게 로테이션이 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정말 릴리즈가 안 되는 이유를 지금까지 설명드린 다운스윙, 백스윙 구간에서 찾을 수가 있지만, 정말 나는 그냥 릴리즈가 안 되고 계속 클럽을 붙잡고 있는 것 같다. 휘두르지 못하는 것 같다. 그런 느낌이 들으신다면 그립 끝이 바깥을 향하는 게 아니라 몸 안쪽으로. 지금 다시 보여드리면, 정면에서 보면 정말 잘 보일 것 같아요. 이 위치에서 그립 끝이 몸 밖을 향했을 때, 그리고 그립 끝이 몸 안으로 이렇게 돌아볼게요. 그러면 훨씬 이 팔로스루가 굉장히 낮고 길어지죠. 팔이 그리고 로테이션이 되게 되기 때문에 치키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그립 끝의 위치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. 제가 한번 샷을 해볼게요. 이거는 제가 좀 드로우 구질인데, 저도 항상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. 제가 이제 다운스윙에서 좀 왼쪽 어깨가 과하게 올라오면서, 너무 인투아웃이 심하게 나와서 좀 막힘이 생길 때는, 뭔가 여기서 저도 뿌리는 느낌이 없어져요. 그래서 그럴 때는 다운스윙부터 왼쪽 어깨 신경 써주고, 계속 끝이 그립 끝이 몸 안쪽에서, 몸 안에서 돌면서, 몸 쪽을 향해준다라는 생각으로 스윙을 하시면은, 훨씬 좀 공이 좀 묻어맞는, 그런 느낌을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사실 영상을 필드에 나가면 다들 찍어보시는데, 치키닝 구간이 영상에 찍혀서, 너무 멋있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 많을 텐데, 릴리스하는 포인트, 그립 끝이 향하는 방향을 생각해보시면, 교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어서 계속...